최근에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던 공모 시장 IPO 시장도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IPO 시장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콘텐츠 제작사인 4x4가 상장됐는데 성과가 첫날 다상을 기록하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SK 쉴더스 이런 SK그룹 회사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SK 쉴더스 어떤 기업입니까? SK 쉴더스는 보안 서비스 업체인 ADT 캡스가 SK그룹의 인수가 돼서 사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ADT 캡스는 좀 잘 치숙하실 텐데 이게 유무용 자산의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 물리보안 서비스 업체였는데 이제 SK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SK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K인포셋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사이버보안과 융합보안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업체로 SK 쉴더스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실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작년 전체 영업 수익이 1조 5,497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한 59%, 약 60%가 물리보안 부문, 기존에 ADT 캡스가 했던 그런 물리보안 부문에서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는 사이버보안, 융합보안에서도 각각 20%, 15%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물리보안 성장세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9,1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성장률은 4.5% 정도였는데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부문이 각각 성장률이 18%, 90%에 달했다고 하니까 지금 SK 쉴더스가 이쪽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3조 2천억 원 정도였고 부채는 2조 8천억 원, 자본 총계는 3,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삼성이 S1하고 비슷한 회사죠? 세컴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PA 흥행할 수 있느냐 여부는 공모가가 매력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비싸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시적으로 SK 쉴더스 공모가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삼성 S1이 물리보안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3조가 안 되거든요. 시장에서 물론 증시가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SK 쉴더스 몸값은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조 5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증권 신고서 비교 그룹을 보면 제일 처음에 SK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S1과 알랩, 알랩이 사이버보안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S1과 알랩을 했고 해외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ADT 그리고 스마트 홈 플랫폼 기업인 알람닷컴 홀딩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 콜리스 등을 이렇게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실 너무 이게 고평가 아니냐, 너무 이렇게 PR 배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해외 기업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잘 모르는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해의 확대를 이유로 사이버원과 대만의 대만 세콤을 비교 기업군에 포함을 시켜서 국내에서는 다시 정리 드리자면 S1, 그리고 대만 세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알랩, 그리고 사이버원 이 4개 기업의 평균 EV에 비타를 배울 평균 14.86배 여기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지만 S1보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의구심,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SK 측에서는 사실 S1 같은 경우에는 물리보험만 하는 업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라이브케어 등 전 분야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다, SK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또 두 번째 논란이 구주 매출 비율이 좀 은근히 높아요. 구주 매출 비율이 4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정말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라이프케어, 이런 보안의 이런 플랫폼 기능을 높게 보면 흥행에 성공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 사실 기존 그런 상장사보다 더 비싼 거여서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되면 흥행에 실패할 것 같은데 한번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기관 청약에서 밸류에이션을 다 할 테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조하면 되겠죠. 일반 개인들도 당연히 청약에 참여할 텐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3, 4일,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 청약이 시작되고 확정 공모가 6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일에 공모가가 얼마 책정이 되고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투자자 청약은 오늘 9일에서 10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과 모건 스텔리 그리고 CS증권 3개사가 공동대표주간사고요. 그리고 KB증권이 공동주간사로 참여를 했고 SK증권, 대신증권, 미래셋, 삼성이 인수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NH증권이 가장 물량이 많을 거고 인수단은 물량이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이건 흥행했다는 전제하에 물량을 따져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6일에 도대체 기관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걸 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